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때 유튜브 및 트위치 TV, 아프리카 모든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핫했던 게임이 있었죠. 롤? 아니? 대그? 아니? 이 게임하면 모두가 미쳐버렸는데요. 바로 하야리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뒤를 이을만한 어마어마한 게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상부터 보통이 아니네요. 지금 깔리고 있는 이 BGM부터가 이 게임의 기본 부금인데요. 몽롱해집니다 벌써. 얘는 뭐야? 벌써 정신이 안 드는데요? 일단 이 게임이 갓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별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설마 이게 돼있을까? 랭기지에서? 잉글리쉬? 와! 갓겜이야! 오케이 일단 합격!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영상 보실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 클릭, 더블 클릭. 구독 취소는 말고 인마.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인마. 자, 플레이 해보자. 오우 야 보통 아닌데 벌써? 뭐야? 자고 있는데? 저 옆에. 얘 뭐야? 오케이. 아 마우스는 필요가 없네. 얘는 뭐야? 얘는 왜 자고 있어? 야 인마 지금 니 점수에 잠이 오니 인마? 야 이거 잠깐만 포고? 야 빅포고면 갑자기 그 악몽이 떠올라? 오 됐어. 기 모아서 슛! 어! 어! 흐아니! 가보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처음엔 쉽지. 아 조. 조작감이네 이거. 야 잠깐만 조작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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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이죠? 지금이죠? 오케이. 지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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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1레벨이야. 이제 시작이다야. 게임 점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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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이거 넘자. 이게. 이게. 쪼꼬미야 하지마. 정확히 요만하네. 잠깐 요만. 아니 게임은. 원래 게임은. 이해하는 것.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 이 게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되는 게임이야. 어떻게 풀어나가야. 어떻게 풀어나가야. 어떻게 풀어나가야되는 게임인가가 중요한거야. 아시죠? 뭔지 아시죠? 원래 게임은 그런거거든? 거기에서 게임은 시작되는거야. 어. 아니 게임은 이해했다니까. 저 작감이라니까. 아니. 넘어. 허. 와. 빨딱 썼네. 아. 기로서 싹점프. 지자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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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후. 석섹스. 야 뭐야. 여기 뭐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온라인 게임이야 이거? 어? 아. 외롭진 않겠다 이 게임. 가자. 야. 야. 으아. 으아. 오케이. 지금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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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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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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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쫑. 갈거야. 갈수 있을거 같은데? 못가. 못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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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야. 그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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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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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젠. 콩. 콩.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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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여서. 싹. 오케이. 뼈당이. 나이스. 역시나 뼈는. 역시. 저는 저 뼈를 참 좋아하거든요. 뼈에 장둑 사랑해요. 아. 아. 나왔다. 나 이런 개나리를 봤나. 이게 업보인가? 옆에 있는 저 뼈당이들을 봐. 내가 지금 그치 살면서 먹었던 뼈에 장둑들. 뼈. 뼈당이라면. 나는. 인정할게. 오케이. 저거밖에 안됐나? 그래 너무 많이 먹었지. 얼마 하는거야? 오케이. 레벨을 뱉는데? 야 삽질만 했는데 레벨을. 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다. 안되네. 깨버리지 말자. 성실이 가자 성실이. 야 너 성씨잖아. 성씨인데 성실이를 빼먹으면 안되지. 인생의 모토가 뭐다? 나는 성이야. 아니 아니 성실. 안녕히 계세요. 아악! 공중화전. 공중화전. 점점 미쳐가는데? 아. 뼈당이 사랑해요. 그렇지. 아악! 아악! 얘들아. 너넨 또 여기 사니? 아.. 얘들아 우리 마을 주민 하자. 여기가 태초마을인가 보다 아무리 봐도. 태초마을 얘들아. 여기 모여봐. 여기 그냥 우리 정착하면 안되냐? 우리 도시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아닐까? 얘들아 나랑 수준이 다 비슷하다. 솔직히 근데 너는 더 나보다 오래 있었잖아. 왜 못 나가고 있냐? 난 나간다 이번에 선언했어. 수고! 난 서울 간다! 아니! 제발! 아! 맙소사! 미스! 아니구! 지졌어. 와 하늘 갈 뻔했다 나 방금. 나 방금 속상해서 하늘을 날아갈 뻔했어. 뭐야 이거 옆에? 너 이거 뭐야? 야 너 안 들어가? 이런 슉 슉 그냥 그래. 야 우리 3인방만 여기 남아있냐? 이 파리 소리 지긋지긋하지 않니? 우리 여길 벗어나! 지된! 아린! 아 순간 희망을 가진 내가 바보겠지? 쟨 뭔데 계속 내 눈앞에 알짱거려 저거. 하트? 야 인마 애니팡이냐? 하트 그만 보내. 솔직히 애니팡으로 고백해보네? 있다 없다 애니팡으로 하트 선물해주는 척 하면서 내 마음이야 이런식으로 약간 해봤다 약간 찔러봤다 안찔러봤다 난 해보지도 받은적도 없다 인마 아.. 제발.. 여기서.. 아.. 어? 뭐야? 이런 개나리를 봤나? 어 탄력 받았죠? 탄력 받았죠? 애송이들 잘 있어라! 응 수고링 오 야 뭐야 나 기술 터득했어 아 오늘 게임 진찰을 맡은 닥터스 훈입니다 소리 한 번 내보시겠어요? 오 야 뭐야 나 기술 터득했어 허언증 말기입니다 오케이 오 이젠 여기까지 쉬워 기술 터득했어 간다 애송이들 제발 제발 와 맙소사 진짜 맙소사다 이거 뭐야 이거 어라? 뭐야? 점프풀기 늘어? 야 뭐 RPG 게임이야 이거? 어라? 뭐가 떴어 생겼어 굉장한 게임이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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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근데 이걸 어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 어이 이보시게 어이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하지? 나 안 원했대 어? 아 턴 돌고 빵 어? 안 돼 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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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배워도 멍청한 사람이네? 오케이! 아! 작은 기쁨! 으씨! 파트리로드아 오늘 끝까지 함께하는 거다? 얼간히 삼형제 응! 수고링! 난 갈게! 멍청이들 아씨!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야 삼형제 어디갔어? 너넨 다시 돌아올거야 얼간히들 수고링 해라 난 간다! 얼간히들아 히히! 아싸! 됐다! 다왔어! 이 장벽만 넘으면 돼! 어휴! 어휴! 인사해줄까? 안녕! 히히! 이 장벽! 우호우! 야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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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젠 그냥 게임이 박사가 되어버렸죠? 요즘 너무 잘하죠? 야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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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다! 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도전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